어 상자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슈포트 까보도록 하지 뷰티상자 득템상자 사전예약머니상자 펫상자 뭐주는건데? 아 이걸로 까서 해야되겠다 사전예약뷰티 사전득템 아 기본이 레기를 주는군요 의자고 펫 주는거고 끝 아 마일리지 이렇게 얻는거 맞습니까 뭐 남은거 있나요? 당연히 없겠지 아 어드벤처 데미지가 괜찮다던데 이건 뭐야 와 재료도 받을 수 있긴 받을 수 있긴 꽤 낫네요 근데 이렇게 밖에 못받네 궁금하니까 한번 받아볼까요? 아 그냥 기간자 12성으로 나오는군요 아아 이건 한번 까보소 이건 뭔데? 이거는 올려놓으면은 어 됐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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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? 뭔가 멋있는데? 어? 둘 다 괜찮은데? 어? 어? 이 머리 귀엽네. 여기 끝인가? 귀엽게 변했고 봐. 어? 다 된 것 같습니다. 잘 마시는데요. 아멘 아멘